골프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맨날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요. 사진이나 디지털 이미지나 혹은 뭐 자동차나 이거랑 완전히 다른 쌩뚱맞은 골프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맨날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노는 것도 필요하는데 제 나이 또래에 가장 많이 하는 놀이 중에 하나가 골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골프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나왔어요 별로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데 처음으로 골프라는 운동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 많이 갖게 됐고 그래서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2003년 여름에 시작한 것 같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했어요 오랫동안 골프를 쳤는데 그렇다고 뭐 실력이 아주 출중하거나 뭐 아주 잘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장비 라든지 그 다음에 메카니즘 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서 골프채에 대해서는 꽤 신경 써서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클럽 메이킹 이라고 해서 클럽을 조립하는 것도 좀 연구해 보고 간단한 그립 정도는 스스로 갈고 그리고 샤프팅 리샤프팅 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몇 번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생겨서 제가 치는 골프채에 대한 셋업을 좀 잘 만드는 것에 대한 관심도 높은 편입니다 저의 일종의 취미생활 인거죠 참 긴 구력에 비해서는 실력도 미비하고 내일이면 제 생일이다 보니까 제 생일을 맞이로 저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골프채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골프채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겸 그 가성비 값 라는 제 코너에 맞게 저렴하게 골프채를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알려 드릴까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구입한 채는 웨지 에요 웨지고 58도 12도짜리 바운스 가지고 있는 캘로웨이의 맥대디4 요걸 구매한 방법은요 음 이베이에서 구입했어요 이베이에서 구입하는 골프채들이 대부분 좋은 컨디션이나 좋은 상태를 나타내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구매하셔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어 이베이에 딜러 중에서 제가 자주 이용하는 딜러가 한 명 있어요 그 딜러는 뭐냐면 프리 오너 켈러웨이 라고 그래 가지고요 켈러웨이 제품을 주로 취급해요 물론 다른 제품들도 가끔 섞여 있긴 하는데 한번 썼던 유즈두채만 전문적으로 모아서 판매하는 사이트입니다 판매하는 딜러에요 이베이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요 아주 고맙게도 그 이베이의 글로벌 센터를 이용해서 우리나라까지 배송이 됩니다 그래서 배송비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뭐 체나 여러가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한 25불에서 30불 내외 정도의 배송비만 내면 골프채 하나를 구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격도 일단 유즈두채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런데 유즈두채라고 할지라도 딜러라든지 이런 데서 사용했던 시타채라든지 여러가지 채들을 생각보다 좋은 컨디션에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등급이 있어요 라이크 뉴 정도 등급이면 상당히 새고와 동일한 컨디션의 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잘만 고르면 에버러지채도 꽤 쓸만한 채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매한 요체는 맥대디4 라는 채에요 그 캘로웨이에서 지금 웨지가 최근에 나온게 맥대디5 일겁니다 5조가 그 시리즈가 지금 현재 나오는 건데 그 전 모델이죠 그래서 작년 보통 한 1년에서 2년 텀으로 새 제품들이 나오는데 그 텀을 기점으로 해서 바로 전기 전 모델 같은 것들을 구입하는게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에요 전 모델이 판매량이 충분히 많이 있었다면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에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맞이해서 하나 장만을 했어요 지금 상태가 제대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새거에 가까운 제품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요걸 구매한 가격은 48.79 에요 최 가격은 48.79 구요 배송비가 28 불인가 얼마 정도가 들어서 합쳐서 제 카드로 결제돼 나간게 8만 9천 얼마인가가 나왔어요 지금 환율이 꽤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정도 가격이면 이렇게 새 제품에 가까운 웨지를 아주 저렴하게 구매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현재도 지난 모델이긴 하지만 오픈마켓에서 제일 저렴하게 구매한다고 해도 18만원 19만원 정도는 주셔야 되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한 반값 정도에 구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한번 구매해 보면 어떨까 하는 걸 소개시켜 드리려고 오늘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웨지를 선택하는 방법을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보통 아이언을 선택하시게 되면 같은 모델 같은 제조회사의 웨지를 선택을 하세요 그런데 웨지는 좀 다른 채에 가깝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언으로 컨트롤샷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물론 프로나 자기가 실력이 충분히 따라 오신다면 아이언 가지고 컨트롤샷을 구사해서 재밌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언샷으로 플레이를 하더라도 아이언샷은 4도 차이 단계로 번호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채를 선택하면 되지 굳이 하프 스윙을 하거나 뭐 3쿼러 스윙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거리를 많이 조정할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한 5m 정도만 조절할 수 있으면 다음 번호 채로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주 정밀한 컨트롤샷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웨지는 좀 달라요 웨지는 아주 정확하게 정밀하게 내가 필요한 거리만큼 보내야 되는 채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그린 주변에서 칩샷을 통해서 거리를 조절해야 되는 경우에는 심지어는 뭐 20, 20야드, 30야드부터 시작해서 60야드, 혹은 풀스윙을 통해서 80야드까지 하나의 채로 커버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컨트롤샷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리고 아마도 아이언 계통의 채 중에서는 가장 많이 써야 되는 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세컨샷에 바로 올리신다고 그린에 올리신다면 웨지 쓸 일이 별로 없겠지만 저는 그래서 웨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이 고르고 많이 바꾸는 편입니다 보통 아이언 세트를 사셨으면 제일 먼저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건 피칭웨지가 몇 도짜리인지를 먼저 체크해 보셔야 돼요 피칭웨지가 몇 도인지 혹은 AW라고 해서 어프로치 웨지라는 게 하나 더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갭웨지라고도 하고 어프로치 웨지라고도 하는데 그 웨지까지 포함되어 있으면 그게 몇 번까지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역으로 내가 3웨지 시스템으로 갈 건지 2웨지 시스템으로 갈 건지 4웨지 시스템으로 갈 건지 고민해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피칭웨지가 있는데요 아이언 세트 안에 피칭웨지까지는 풀스윙을 하기 때문에 굳이 컨트롤샷을 위해서 피칭웨지를 바꿀 필요는 못 느꼈어요 물론 피칭웨지로 이제 뭐 칩샷이나 컨트롤샷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상당히 제한적이고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기 때문에 피칭웨지까지는 그냥 그대로 쓰고요 그래서 피칭웨지를 체크해 봤더니 47도 48도 그 정도의 각도가 나와요 그래서 고걸 기준에서 보통 4도씩 떨어지면 이제 한 클럽 거리가 나오는데 바로 56도로 가자니 47도에서 56도면 갭이 너무 크거든요 그렇다고 54도 하나만 선택하자니 54도는 생각보다 각도가 높아서 스핀을 걷거나 피칭샷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린 주변에서 아주 뭐 하프스윙이나 3쿼러스윙이나 1쿼러스윙이나 이런걸 했을 때 그래서 뭘 고민할까 하다가 제가 선택한 건 개베지입니다 개베지 해서 52도를 선택을 했어요 52도가 제가 나가는 거리는 대략 100에서 110 사이 정도가 돼요 물론 그 야드로 110, 120 정도가 나갔는데 한국 와서 미터로 환산해서 계속 치다 보니까 요게 한 90에서 100 정도 나갈 때가 있고 제가 스윙하는 스타일을 조금씩 바뀌면서 요즘은 100에서 110 정도가 나가요 거리가 그래서 딱 고거리용이고 그 다음에 그린 주변에서 러닝이 많아야 되는 칩샷일 경우에는 이걸 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날아가는 거리에 비해서 한 두 배 정도의 러닝이 생기는 그 정도의 거리로 해서 이걸 사용해요 피칭해치에 비해서 얘가 한 5에서 10m 정도 덜 나가기 때문에 이걸 같이 선호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각도는 56도입니다 56도 채가 52도 다음에 56도니까 4도 차이 나서 거리도 적절하게 짧아져요 한 10에서 15m 정도 짧아집니다 그리고 이 56도는 벙커에서 탈출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채 중에 하나에요 제가 54도도 쳐보고 58도도 쳐보고 그 다음에 때때로는 52도로도 벙커에서 탈출을 시도해 봤는데 그린벙커에서 탈출하기 제일 좋은 각도는 제가 보기엔 56도인 것 같아요 56도를 이용하면은 한 10m 부터 한 30m 까지 벙커에서 안정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거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그거보다 멀어지거나 한 60m 50m 60m 되면은 저도 얘로 벙커에서 빠져나오진 않습니다 벙커 빠져나올 때 좀 더 낮은 52도를 쓰거나 때때로 심할 경우에는 피칭 해치를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56도는 벙커 탈출하는데 정말 환상적인 채 중에 하나에요 그래서 56도에 10에서 12 바운스를 저는 가장 선호합니다 벙커에서 빠져나올 때는 그래서 얘를 주력으로 많이 써요 그리고 얘를 가지고 그린 주변에서 피칭이나 칩샷을 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얘가 다 좋은데 피칭을 할 때 그린 주변에서 피칭 할 때 스핀이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채의 성향도 있지만 제가 치는 피칭 스타일 자체가 좀 그래서 그런데요 그래서 고민 고민을 하다가 60도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60도도 미국에 있을 때는 꽤 잘 쳤었어요 미국에 제가 있던 환경은 양잔디고 워낙 늪지대기 때문에 되게 그 질퍽질퍽한 그런 환경에서 되게 무른 그린 주변이어서 60도를 정확하게만 잘 쓰면 아주 백스핀도 좋고 아주 효과적으로 필요한 만큼 공을 뛰어서 보낼 수 있어서 좋았는데 한국에 오고 나서는 그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린 주변이 되게 단단한 골프장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양잔디가 아니라 한국 잔디에서는 60도를 쓰다가 실수한 적이 너무 많았어요 뭐 뒤에 박힌 적도 있고 분명히 잘 정확히 임팩트해서 떠냈는데 공이 거의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어요 한국 잔디가 이렇게 좀 푹신푹신하게 좀 이렇게 떠 있다 보니까 공이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58도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58도를 추가하면서 고민고민 끝에 바운스를 12바운스 짜리 선택했어요 요거는 좀 고민이긴 해요 아직 쳐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필드에 나가서 좀 쳐봐야지 얘의 체육성을 좀 이해할 것 같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요정도 바운스면은 고환경에서 한국 환경에서 잘 빠져나가고 안정적으로 잘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채를 선택할 때 웰지는 그렇게 좀 다양하게 선택해서 다양하게 테스트해 보시고 당신이 맞는 채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 가지 환경에서 써 봤을 때 자기한테 최적이 되는 각도가 있거든요 56도를 제가 그렇게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56도는 클럽 페이스를 조금만 열어주면 띄우기도 좋은 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자주 쓰고 그런 목적으로도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그 역할을 조금 더 한번 효과적으로 써보려고 58도를 시도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요 세 채를 다 같이 가지고 가는 4웨지 시스템으로 갈 예정이에요 4웨지 시스템은 여기에 피칭 웨지까지 해서 4개의 웨지가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60도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58도로 저는 일단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최적화 되거나 혹은 58도와 56도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볼 계획이에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웨지를 몇 차례 테스트 해 보시면서 여러분한테 맞는 그런 웨지를 골라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권해 드리는 방법은 저렴한 채를 구하는 게 좋으세요 그러나 꼭 쳐보고 당신한테 맞는 체가 있어요 맞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발란스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미묘해서 컨트롤 샷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발란스 맞는 체가 자기한테 되게 중요해요 제 경험적으로 저는 지금 현재는 클리브랜드가 만드는 켈로웨이 시리즈 하고 그 다음에 복키 시리즈 뭐 타이틀리스트의 복키는 워낙 유명한 체니까요 복키 시리즈 이 두 가지를 가장 선호합니다 지금 현재는 켈로웨이로 다 바꿨지만 58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복키 시리즈가 훨씬 저한테는 좋게 와닿는 체 중에 하나에요 왜냐하면 58도를 예전에 정말로 잘 썼거든요 복키 58도를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해보고 만약에 좀 더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복키 시리즈가 나온다면 바꿔 볼 양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선택한 이베이에서 구매한 방법은 정말로 저렴하게 효과적으로 구매할 수 있어서 여러분에게도 소개시켜 드리고 저도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골프에 대한 내용은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 간간히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 저는 이런 채들도 좋아하기 때문에 웨지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해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퍼터 퍼터도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퍼터가 3개에요 원한 건 아니었는데 계속 바꾸다가 정말 마음에 들지만 지금은 실력이 안 돼서 못 써서 소장용으로 갖고 있는 그런 퍼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드라이버나 혹은 우드나 하이브리드나 아이언은 소장하지는 않습니다 써보고 새로운 마음에 드는 채가 나오거나 새로운 게 적응이 되면 기존 모델은 다 팔아 버려요 웨지도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웨지도 대부분 딱 손에 맞는 걸 하나 잡으면 그걸 쓰고 그게 보통 웨지가 마모가 제일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마모가 충분히 진행되기 전에 보통 기변을 하고 다른 웨지 기존에 갖고 있던 웨지는 중고로 팔거나 그렇게 많이 하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해 볼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뭐 제가 좋아하는 것들 계속 나오는 거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